이제 우리 원리사역자 양성교육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또는 혹시 바쁘게 오시다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정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안정이 돼서 우리 어떤 깊은 내면 세계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 준비가 되게 됩니다. 저는 우선 편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사회를 준비하면서 좋은 글이 뭐 하나 있을까 또 소개할 수 있는 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한 글이 있어서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좋은 글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서도 그 내용도 하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것도 하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마음 요동치는 하루라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핸드폰 인터넷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고 꽃들이 향기로움을 펼쳐지는 싱그러운 속삭임이 들려온다. 잔잔히 여울져 오는 행복함 봄꽃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속삭임도 오늘은 행복한 마음 요동치는 하루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들고 음악으로 마음을 정화하며 맑은 영혼을 가다듬으면서 조용히 눈감고 명상을 한다. 미소진 하루를 그려보면서 나의 마음을 열어줄 하루가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아름다운 세상에 만난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공간의 시간 속 좋은 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사랑의 마음 아름다운 속삭임을 매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오늘도 내 마음에 글을 쓸 수 있어 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가 봄이라고 하는 계절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어떤 감성 또는 하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의 부분들이 이 봄절기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분명히 어떤 겨울과 또는 어떤 여름과 달라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각자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나와 관계되어진 분들에 대해서 내 이 봄에 느껴지는 어떤 감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느낌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겨울절기에 내가 갖고 있던 마음 또 생활보다는 조금 더 우리 주변의 식구들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하늘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리 3분 스피치 또 원리 사역자 양성 교육에 참여하신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좋은 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어떤 내용들이 정말 이제는 나만의 어떤 감성 또 나만의 어떤 느낌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자극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 3자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돔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구장님이 계셨으면 더 좀 섭리적인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함께하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더 격려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교구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본부 교구의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시고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 정책을 공유해서 이제 희망 201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